전략 조직보다 중요한 것은 적합한 사람이다. 조직은 정말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한다. 계획 또한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한다. 경영 이론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떤 시도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어떤 사람이 관여하느냐에 달렸다. 위대한 일을 성취하려면 최고의 사람들을 일에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콜린 파월 어찌 보면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이것 이상의 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과 조직은 성공하고 요스를 모르거나 알고도 갑에 여겨 실천하지 못하는 리더와 조직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입니다. 조용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중에서